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독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공업통계 파트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확률분포가 되어있고요. 교재상으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업통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 좋다 별로 안좋다 뭐 강도가 크다 작다 뭐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그냥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표현을 하기는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헤아릴 수 있는 값을 우리는 개수치라고 하고요. 측정을 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개량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물론 여기서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두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정성적인 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숫자적으로 아예 표현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데이터와 순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기사에서는 시험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이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명목 특성은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 또는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동물이 있다 식물이 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0이라 하자 여자를 1로 하자 동물을 0이라 하자 또는 A이라 하자 또는 식물을 B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명목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순서 특성은 순서는 말 그대로 등수의 개념이 됩니다.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에 50명이 있습니다. 1등부터 50등까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2등과 3등의 점수 차이는 같지는 아니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성적 데이터에서 바로 명목 데이터와 순서 데이터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품질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계량치와 계수치 또 계량치가 다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량치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어떻다 무게가 어떻다 즉 중량이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강도가 어떻다 오늘 온도가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했을 때 온도가 몇 도이다. 이런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면 척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숫자적으로 표시하는데 척정을 해야 되는 즉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계량치라고 하고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은 또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100개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품이 몇 개 있다. 그럼 부적합품율이 얼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적합이 아니라 부적합품이 몇 개 있느냐. 즉 부적합품 수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럼 100개를 뽑았으면 100개를 만들었으면 거기서는 부적합품이 최소는 0개일 것이고 최대는 100개일 거예요. 맞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부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적합. 계수치에는요. 부적합 수가 있어요. 부적합 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의 얼굴에 점이 많네. 얼굴에 점이 많아요 제가. 그럼 점이 몇 개 있느냐. 이거죠. 그럼 최소가 0개고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7개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 7개 있으면 7개가 아닌 반대는 몇 개 있느냐. 없죠. 즉 0에서 무한대의 개념이 되고 야는요. 무한대의 개념이 되고 야는 분명히 정해진 개수가 있을 거예요. 0에서 n개까지의 정의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품질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교재에 물론 있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교재에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리노트가 되든지 아니면 오답노트가 되든지 노트화 시키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기적 품질 관리에 속해 있는 이 공업통계 파트라든가 공업통계 파트 그 다음에 관리도 파트 샘플링 파트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것이지만 요약을 한다든가 또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핸들링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적합품 수는 반대가 있어요. 내가 100개를 만들었으면 30개가 부적합품이다. 그럼 반대로 70개는 양호품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반대가 있어요.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반대가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항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항과 저항 그리고 항이 두 개죠. 그럼 이것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항분포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반대가 없죠. 그럼 제 교재에 오타가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타가 몇 개 있냐. 제 머리카락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공장에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제품을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결점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적합 수에 해당될 것이고 이것의 분포를 우리는 부화속 분포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화속 분포. 그러면 계량치에는 계량치는 측정을 한다 했죠. 그럼 무게가 어떻다. 강도가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두께가 어떻다. 수명이 어떻다.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의 대표적인 분포가 우리는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규분포 이외에 T분포라든가 카이제곱분포라든가 F분포라든가 지수분포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핸들링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나중에 할거에요. 계량치의 대표적인 분포는 정규분포이고 개수치의 대표적인 분포는 이항분포하고 부화속분포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여기에 초기화 분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산확률분포 즉 개수치 분포를 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개수치는 뭐며 개량치는 뭐냐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교재상으로 보였을 때 바로 정량적 데이터에 개량치 줄 그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개수치 줄 그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숫자화 시켰습니다. 그럼 숫자화 시켰으면 이 디지털을 근거로 해서 커다란 집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집단이니까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집단에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무한모집단도 있고요. 크기는 크지만은 이 조건이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럼 조건이 이렇게 잘 정해져야 되겠죠. 이런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계가 있는 집단이라 해서 유한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한모집단을 문자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묶음이다 라고 해서 로또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알려고 합니다. 이 집단이 무엇을 알려고 합니까? 특성을 알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특성이 뭔데요? 일단은 중심이 어떻게 돼요? 라는 중심. 평균의 개념이 되겠죠. 중심과 거기에서 이 중심을 토들여서 얼마나 흩어졌냐를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산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좋아요. 또는 산포가 작게 흩어져서요. 산포가면 작은 게 좋아요. 작게 흩어져서요. 얼마나 작게 흩어졌는데? 작간밖에 안 흩어졌는데요. 안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중심을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게 평균인데요. 우리는 평균을 문자로 뭐로 쓰기로 약속하냐면 뮤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마이크로 같이 적혀있는데요. 읽기는 M6 즉 뮤라고 읽습니다. 뮤.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는 시그마 제곱과 야를 루트에 있는 값이 있습니다. 시그마가 되죠. 읽기는 시그마 제곱과 시그마라고 읽었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 시그마의 제곱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흩어졌느냐 즉 산포를 흩어짐이 산포예요. 이 산포를 수치화시켰는 건데요. 이걸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을 루트화시켰는 것을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통일화시켰던 겁니다. 이 세 개 즉 이 모집단의 특성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는가 이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한 값이다 해서 모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일단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으며 모집단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원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끝입니다. 이러한 줄 그어주시고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할 수 있으며 이것을 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험 문제예요. 모수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값을 수량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수를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는 애를 다 검사해야 되죠. 다 검사 못해요. 왜? 너무 크니까. 또는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N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골고루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를 뽑으세요. 라는 이 N을 우리는 뭐라 할까요? 샘플, 시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표본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서 지금부터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무엇을 검사합니까? 중심과 얼마나 흩어졌냐라는 산포를 검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시료, 표본에서 계산하는 중심과 산포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중심값이 얼마 나왔어요? 평균값이 얼마 나왔어요? 또는 산포, 즉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 얼마 나왔어요? 이러면 어디에 됩니까? 고로 이 집단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추리해서 정한다. 추리해서 추리해서 정한다. 라고 해서 추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정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중심과 산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죄송해요. 자, 한 곳에 모아서 계산하는 값들입니다. 라고 해서 통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량이다. 즉, 시류해서 계산되는 이 모든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계산하는 값이다. 통계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줄을 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모집단의 특성화하는 것이 모수인데 모수는 무엇이 있느냐? 공식은 필요가 없고요. 4페이지에 빗검 쳤는 부분에 있습니다. 모평균 묘와 모 분산 시그마 제곱과 모 표준편차 모자가 다 붙죠. 왜? 모집단이니까 시그마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 시류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5페이지에 시류가 됩니다. 시류란 모집단인 노트에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해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시류의 특성은 당연히 수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류에서 계산되어지는 모든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계량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줄 꺼주시고 통계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통계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은 이거예요. 야하고 가장 비슷한 값 야하고 가장 비슷한 값 야하고 가장 비슷한 값을 지금부터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통계량에서는 N개를 뽑으세요. 이것도 통계량이에요. 평균구에서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럼 평균은 어디에 구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내가 N개를 뽑았다 하면 10개 뽑으세요. 10개를 뽑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이터 값을 다 대서 나누기 N 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다 대했다라는 뜻으로 X를 다 대했다 해서 시그마 X라고 쓰겠습니다. 얘도 읽기를 시그마라고 읽어요. 정확하게는 섬이라는 뜻이 섬 더했다 이러면 X의 값들을 더했다. 그래서 시그마 X가 되든 시그마 X는 X인데 각각의 데이터다 시그마 X I라고 첨자를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나누기 뭐 하면 됩니까? 예 뽑은 숫자만큼 나누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야가 만에 하나 99가 나왔어요. 야가 99가 나왔으면 아하 이 평균도 99 정도 되겠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